형제의 모습 속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축복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손을 뻗어서 한 번 축복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모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모이는 하나님 형사 나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었으니 사랑하면서 우리 자매님들 모시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모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모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형사 나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 좀 축복해 주면서 찬양할까요? 너희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었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되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형제의 모임 우리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좀 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지금 들어오신 우리 청년들 우리 축복하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 앞으로 좀 나와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앞으로 오세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이제 오신 분들도 우리 옆에 사람들 좀 축복하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손을 들고 좀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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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길이 사랑하며 섬길이 사랑하며 섬길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며 섬길이 사랑하며 섬길이 우리 환영의 목소리를 들읍시다 사랑님 감사합니다